안녕하세요. 삼성SDS에서 물류사업을 맡고 있는 오구일전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물류업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계의 전체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기록적인 운임 인상과 운송캡화 부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운임과 수요 공급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산업계의 구조적인 변화 또한 감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어 많은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산업기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커머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물류산업이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로 주목해볼 부분은 물류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가 넘는 기업과 기관들이 코로나로 인해 구매 절차의 디지털 혁신이 급격히 증가될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물류의 디지털 혁신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삼성 SDS가 어떻게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선보인 첼로스케어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삼성 SDS의 물류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화할지 그 청사진을 보여드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저희 컨퍼런스와 함께 해주시고 변화하는 물류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해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